이 방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빨리 이거를 보고 그거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물건들 보면 또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이것도 뭐. 어디가 있나. 어머. 이게 뭐인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어머. Oh, this is Jack. 그 제꺼야? 하나 있어요. 하나가 또 있어요? 네. Oh my god. 그 뭐야? 네. 그 뭐야? 그 뭐야? 여기. 여기. 남물 하나 있어? 어, 가까워. 네. 가까워. 빨리. 괜찮아? 네. 빨리. 물에다 구웠다. 아, 위에다 숨겨놨다가.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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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리겠습니까? 장풀어, 그쵸?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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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탄 파트? 뭐해? 돈이 있는 중, 만원짜리, 만원짜리, 샘플이 내가 돈 원핀 거 아니까? 내가 돈 원핀 거 아니까? 어, 민수 오빠 운다, 어떡해. 어, 민수 오빠 운다, 어떡해. 나의 영웅 언제나 친구 같은 아빠는 무슨. 그런데 엄마한테 돈까지 마, 앞으로 설거지 열심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엄마한테 돈까지 마세요. 엄마한테 돈까지 마세요. 엄마한테 돈까지 마세요. 너무 작아. 죽게, 평생 하겠네. 아까 단석, 단석. 진짜. 아까 159대가. 이게 뭔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빠 인형이에요. 주은아라고 써있어요. 오 마이 갓. 이건 아빠야. 이건 아빠야. 이거 쓰고, 내가 부끄러워, 이렇게 부끄러워. 그건 잭한테 주지마. 오 마이 갓, 잭한테 주면 안되겠다. 이건 정말 완전히 자긴데. 오 마이 갓. 이거 봐. 유진아. 여... 유진아 이거 봐. 아니야. 뭐야. 뭔데? 여자친구? I thought this was similar to this. 아니야? 여자친구 진짜 없어? 없길 바라지만 있다면 이걸 선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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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수 있다? 된다? 졸업 전에 들키지 마라. 알지? I love you, Ben. He said, don't date until you're graduating. Or don't, don't get caught. 들키지 마라. 아... 이상이가 뭐라고 있었어? 이게 뭐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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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한테. 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근데 자기 간다고. 잭, 더 크지 마. 다음에 볼 때 젖어 뒤에 있을까 봐 무서워. 어머. 고마워 너의 예를. 엄마만이 화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유성도 이제 같이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대단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너무 든든한 그런 느낌으로 큰 아들의 고마운 마음이 막 생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유성이 유자를 키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아빠로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은 나를 영웅이라고 얘기해 주고 친구라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굉장히 큰 영광이죠. 너무 고마웠었어요. 너무 고마웠었어요. 너무 고마웠었어요. 나는 고마운 게. 난 어릴 때는. 또 준희 만나기 전까지 아마 또. 울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랐었어. 울 수 있다라는 게 행복한 거 있잖아. 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 행복한 거 같아. 올해는 그냥 오고 가는 게 너무 소중했어. 더. 그렇게 느꼈어. 그만큼 유성이라는 아이가 우리가 이제 기대고 싶은 어깨나 기대고 싶은 부분도 커져서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그런가? 우리가 이제 애가 돼가지고. 벌써? 유성이가 어른이 돼가는 거지. 너무 빨리 어린아이를 돼가지 마. 아직, 아직 성인으로 자라지 않았거든? 아니. 뭐? 돈 벌면 50대 50인데. 나 50% 주기를 했는데. 월급에서. 어험지인가? Andrew. 안경우. Scott IPVP pin' arning